둘이 뭐 하는거죠? 저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무슨거죠? 너프건 너프건으로 관여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 지는 사람은 아이스크림 사는 겁니다. 변비시죠? 저러네 5점 5점 뭐야? 3점 이거 이상해 장비 탓하나요? 너 똑같이 쳐다보는데 왜 저기로 날라가지? 4점 4점 한마디 한마디가 왜 이렇게 거슬리지? 너무 긴장한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통장입니다 뭐야 어디야 4점 4점 어디야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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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점 24점 아까 쏭님 이번에 쏭님 어 탈락 괜찮겠죠? 24점 괜찮겠죠? 24점 26점에 기록이 있는 쏭님 아 쏭님 아까 26점 썼는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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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나 긴장돼 3점 하나만 나오면 안식빵이야 3점 하나만 나오면 안식빵이야 웃지마요 옆에서 아니 웃는건 잘 웃잖아요 나 아까보다 더 긴장했어 3점 3점 하나 나오면 돼 아까보다 더 긴장돼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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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5점 5점 몇 점 5점 5점 5 2 플러스 1으로 사자 시작 여섯 발 중에 한 발이 불 발라서 제가 재경기를 하게 됐는데 4점 5점이 안나오는데? 5점이 안나오는데? 근데 0점이 너무 좋아 지금 아까보다 훨씬 못하였는데 마지막 발이구나 망했네 왜 이렇게 떨리지? 5점 하나만 쏘면 되는데 맞춰 5점 5점 이거 저거 찍어주세요 21점 마지막 5점 하나 했다 아까보다 긴장했어 3점 5점 5점이 너무 많이 내일 20점 5점을 쓴다가 최대 23점 4점 4점 아 단발리 차에 무례 4점? 2점 되나요? 5점 다 넣으면 동점 5점 나갈텐데 5점 나갈텐데 동점이 너무 많아요 자 10점 가자 10점 하자 5점 5점 이건 불발이 아니야 이건 네 이거 뭐야 자 마지막 쏴요 역전 기회 하나 주시면 안되나요? 5점 어차피 4점 아깝게 5점이었어도 15점이다. 패배! 20점.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에스크레인이다! 감사합니다. 뭐가 더 있나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하시죠. 나중에 또 다른 게임 또 해서 목소리로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소고기 같아요. 아 네. 소고기. 한 명 죽는 거네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형님 왜 이렇게 사격을 잘해요? 약간... 타고났다랄까? 흐하하하 꿈주행을 했는데 사격을 했는데 실은 50점 만점에 48점을 받았어요. 오늘은 못 선 거네요? 오늘은 다 드린 거죠. 근데도 이겨보다는 못 선거예요. 으하하하